앞으로 우리 윤희 형 활동 계획 좀 말씀 나눠주시죠. 구체적으로 일단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연을 많이 할 거고 그게 기존에 봤던 모습이 아니라 좀 다른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기분을 안겨줄 수 있는 재밌는 것들 많이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좀 실현 가능한 쪽으로 아이디어를 막 던져놓고 그 중에서 모아서 실현 가능한 것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공연이 앞서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왜 올해는 꼭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끝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아마 그렇게 정신없이 빨리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.